안녕하세요. 오기네다요기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잎꽂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왜냐하면 우리 지금 집에 잎꽂이하는 아이가 이렇게 있죠.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보리킨 잎꽂이를 실패했답니다. 그 실패했는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리고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제가 잎꽂이 이렇게 해놓는데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다르답니다. 이걸 경계선으로 해서 오른쪽은 얼굴만 낳는 아이들이에요. 왼쪽은 뿌리하고 얼굴하고 같이 낳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아이를 데리고 왔나 하면 예전에 제가 여름에 이원님들 기억하실런가 모르는데 이 아이 있죠. 아이보리킨이죠. 아이보리킨이 이 자구들이 적심을 했거든요, 제가. 여름에 적심했는데 왜 여름에 적심을 했나 하면 이 아이가 여름 들어서부터 봄부터 계속 콩나물처럼 웃자라는 거예요. 참 신기하죠. 아무래도 영양제를 그때 잘못 준 영양제 있다고 그랬죠. 이 아이도 그 영양제를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콩나물처럼 웃자라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름 들어가는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적심을 해서 꼬집기를 해서 이렇게 자구들은 나오는데 성공시켰죠. 그리고 이 적심에 있는 얼굴은 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내렸답니다. 아이보리킨이 물들면 참 예쁘죠. 이렇게 뿌리 내려서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웃자라는 아이들 줄기에서 이렇게 훑어내린 입꽂이 있죠. 그 입꽂이를 이렇게 뿌려놓았어요. 뿌려놓았는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쨈매씩 나오고 괜찮더라고요. 괜찮았는데 결정적인 저의 실수가 뭐냐 하면 이제 여름 다 지났잖아요. 여름 다 지나고 가을에 물 좀 먹으라 그러면서 제가 물 뿌리개로 위에 살짝살짝 뿌려줬거든요. 뿌려준 게 거기에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. 조금 많이 뿌려줬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뿌리는 안 나왔어요. 뿌리는 안 나오고 이렇게 얼굴만 나왔었거든요. 이 아이처럼. 이 아이처럼 얼굴만 나왔었는데 잘 안 보이네요. 얼굴만 나왔죠. 이렇게 얼굴만 나왔는 아이들은 보이네요. 이렇게 얼굴만 나왔죠. 이렇게 나왔었거든요. 아이보리킨이. 그런데 제가 물을 뿌려줘서 이 엄마 입장이 투명하게 무르면서 아이까지 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해보니까 이 입꼬지 얼굴만 나왔는 아이들에게는 절대 물을 뿌려주면 안 된답니다. 그래서 언제 물을 뿌려주나 하면 이 아이 있죠. 이 아이는 다 난데 뿌리가 났죠. 이렇게 뿌리가 나야 물을 뿌려주면 된다네요. 그러면 그때부터 이 입꼬지 아이가 잘 자란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이쪽에 얼굴만 나왔는 아이들 이쪽에는 얼굴하고 뿌리하고 같이 나왔는 아이들 이렇게 분리를 시켜줬어요. 이때까지는 물을 안 주다가 뿌리 났는 애들은 또 흙 속으로 이렇게 깊게 심어줘야 소중하게 나오는 뿌리가 말라서 안 없어지고 제대로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제 뿌리 났는 애들은 이렇게 흙을 이렇게 뿌리를 안쪽으로 흙 속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잘 심어주었답니다. 잘 심어주고 이쪽 반 틈은 위에 비닐을 갖다가 깔고 이쪽에는 물이 안 가게 이쪽만 물이 가게 물을 뿌려주었거든요. 이렇게 우리 이웃님들 입꼬지를 얼굴만 있을 경우에는 절대 물을 주지 마시고 얼굴하고 뿌리하고 같이 낳는 애들은 흙 속에 뿌리를 이렇게 다 심어주셔서 물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이보리킨을 실패했는 그 이유를 알아갖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샹그릴라하고 샹그릴라하고 다나, 아메치스 이 아이들을 제대로 실패 안 하고 키워보려고 이렇게 어제 분리를 시켜주었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켜주면서 또 입꼬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처럼 또 입꼬지에 좀 이렇게 잘 성공 못 시키는 분들도 계시죠.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될까 싶어서 영상을 또 찍어보았네요. 이렇게 가지런하게 던져두셨을 때 그대로 두시고 햇빛 좋고 바람 잘 통하는 데 두시고 뿌리하고 얼굴하고 나왔을 때만 흙 속에 뿌리하고 뿌리를 안 보이게 심어주셔서 물하고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이보리킨 요아이는 적심해서 이렇게 뿌리 잘 내려서 성공을 했고 입꼬지는 제가 가을 들어서 물을 조금 가하게 주는 바람에 가하게 주도 또 뭐 좀 괜찮은 장소였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작년 여름 지나고 가을 초 가을 날씨가 아주 습했죠. 그때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입꼬지 하나하나 또 신경 쓰셔서 잘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죠. 고르신 분들은 이 입꼬지 아이를 얼굴만 나왔을 때는 절대 물을 주지 마시고 얼굴하고 뿌리 동시에 그렇게 났을 때 물을 좀 잘 하셔서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같은 이렇게 장소에 안 두고 따로따로 분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죠. 제가 용기가 또 크고 이렇게 해서 또 놔둘 자리도 또 마땅찮지 않고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심었는데 물 주실 때는 이렇게 위에 비닐팩 하나 이렇게 가리시고 이쪽만 물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입꼬지 정리 새로 해줬는 것도 의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아이보리킨 또 입꼬지 실패했는 이야기 또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답니다.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